보신 것처럼 2030 엑스포 개최지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와 재개는 하나가 돼 부산 엑스포 유치에 살을 건 상황인데, 패널 4분 모시고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쟁점까지 자세히 짚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기찬 변호사,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제 바로 보시죠. 네, 28일 파리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새벽입니다. 0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개최지가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 가장 관심은 현재 판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지금 180개국의 대표단이 있는데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일단 투표지가 가려집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각국의 대표단이 있는데, 특히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입장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표단이 무슨 투표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기대를 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엑스포는 워낙에 늦게 출발을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사우디 리아드 같은 경우는 워낙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아프리카, 특히 동남아시아 등등에 대한 개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 규모라든지 로비 규모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CNN 같은 경우 보면 연일 계속 리아드에 대한 광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뒤늦게 출발했는데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은 부산이라는 어떤 명분과 그다음에 사우디가 최근에 월드컵을 유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엑스포도 하고 월드컵을 한다. 이건 너무 치우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불리한 것은 지금 일본이 오사카 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연이어서 아시아권에서의 어떤 박람회 개최. 이걸 과연 세계가 어떻게 지켜볼지 이런 어떤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뛰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위원장이 돼서 지금 프랑스 현지에 이미 집을 빌려놨고 끊임없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우리 대기업의 활동,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기대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 대기업 관계를 제가 만나보니까요. 각국에 이렇게 가면 다른 나라 국가 차원이 아니라 SK가 좀 와주라, 삼성이 좀 와주라, 공장을 만들어줘.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한테는 좀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도로 보면 일단 한 6대 4 정도로 우리가 불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탈리아 로마와 3파전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3분의 2가 없으면. 그렇죠. 그럼 결선 투표에서는 이제 그 이탈리아 로마를, 만약에 이탈리아 로마가 떨어진다면 로마를 지지했던 이유표라든지 이런 표들을 우리가 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판 어떤 역전극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 분석인데. 지금 또 말씀해 주신 게 재계 총수들까지 나서서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예측해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총리가 오늘 파리로 출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또 재계 총수들까지 다 나선 상황인데, 정부와 그럼 재계가 함께 나서는 거, 이 모양새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 국가 체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사실은 경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체제가 약간 다르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빈살망 같은 사람이 가게 되면 기업이 동행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결정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국영교 위주. 그러니까 그것과 지금 우리 재계 나서는 것과 똑같은 체제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다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투자 지원 이런 것들이 묶여 있거든요. 투표권이 있는 나라에 대한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 재계 입장에서도 보면 투자 유치를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행보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국가와의 교류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또 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의 오일반이 있지만, 문화 인프라가 약해요. 이게 엑스포가 저희가 산업 첨단 기술의 이런 행사뿐만 아니고, 문화적인 행사와 복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우디는 문화 인프라가 약하고, 그리고 인권단체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20개국이 사우디에 찬성만 하지 않는다면 결선 투표를 가거든요. 그렇다면 결선 투표에서 이탈리아가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 유럽 지지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시아의 국가들이 우리를 지지해준다 그러면, 이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6개월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뛰어들을 당시에 이미 사우디는 70개국의 공개 지지 표명을 받은 상태여서, 상당히 대통령과 전개, 또 국회도 나섰기 때문에, 저는 역전극을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전극, 이변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막판까지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사활을 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개최지로 부산을 지지한다, 이런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사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동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종군 성노회라든지 강제징용 같은 경우에 부인을 하면서 자꾸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자꾸 했기 때문에, 솔직히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나온 것처럼, 182개국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투표를 진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무적인 발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회복을, 관계를 원상 회복한다. 이런 취지로 일본과 관계 개선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퍼주기를 한다. 일본의 영업사원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양보를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얻은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라도 이러한 표현을 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일본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이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국격이 올라가고, 우리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기 때문에 한 마음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걸 개최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650억의 예산을 쓰면서 세외 순방을 14번을 갔단 말이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경제 외교, 안보 외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보이는 성적표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리더십에도 치명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꼭 유치기를 할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해 봅니다. 일단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어디에 투표를 할지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지금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만남이 또 수차례 있어 왔고, 일단 이런 의사 표시가 있었던 만큼, 또 마침 부산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있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일단 보도는 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부산은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기호 1번을 배정받았거든요. 그럼 투표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사실 1차 투표에서 결단이, 결판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회원국들이 일단 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 이른바 사실상 몰표를 줘야만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아무리 좀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고,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국들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1차 투표에서 받아야만 개최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3위는 탈락을 하게 되고요. 1, 2위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는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바짝 쫓아가고 있다. 그리고 승부를 겨뤄볼 수 있다라고 한 상황에서는,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나지 않도록 표 계산을 한 다음에, 결선 투표까지 가도록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정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이 2위가 돼서 결선 투표에 가야 지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엑스포를 부산에서 유치한다. 그러면 경제적 효과, 그 이상의 효과들이 막대할 것 같은데, 어떤 전망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엑스포라고 하면 여수엑스포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번 엑스포는 인정의 엑스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엑스포를 공적으로 인정한 엑스포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여수엑스포는 그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나라마다 열리는데, 우리나라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의 어떤 역사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면, 이 엑스포를 통해서 사실 공개가 된 적이 많아요. 우리가 아까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에디슨이 정구를 파리 엑스포 때 그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계가 어떤 정도의 어떤 기술적 발전, 이런 것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집약되고, 그걸 통해서 또 관광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은 지금 한 61조 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게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각 나라가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어떤 자랑할 만한, 또 신제품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걸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수천만 명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어떤 인류는 조금 더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측면들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동안 올림픽, 월드컵, 다 유치했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도 유치했고. 그렇죠. 바로 마지막 남은 게 바로 임정엑스포. 이걸 유치할 경우에 일단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부산이 지금 일단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그럽니다만, 아직까지 경제적인 어떤 아시아의 허브, 이런 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홍콩이 중국의 어떤 상당한 지배를 받으면서, 홍콩의 어떤 금융허브로서의 위치가 상당히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것이 싱가폴르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아시아의 허브적 기능을 부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뭐 그러한 효과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의 부산이라는 도시를 알림으로 인해서, 부산의 어떤 경제적 발전이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이 일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부산도 이걸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발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상승작용을 잇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유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 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 이번에 유치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들을 많이 잡아왔다고 그래요. 저는 그만큼 이거 단지 유치 못했다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섣부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각으로 화요일 밤에서 수요일 새벽 사이에 개최지가 결정이 되는데, TV조선에서도 생중계를 하고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어제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김기현이 열심히 밀어줬는데, 니 도대체 그동안 뭐했노?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중앙일들이 많아서 자주 뵙지를 못했습니다. 울산을 변방의 중심으로 올려놓겠다는 제 어떤 각오를 가지고서, 사실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마는,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고, 감사드리고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의정보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 대표는 12년 만에 의정보고회를 울산에서 열었고, 또 하루 3차례 동단위로 돌면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 김 대표 측에서는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움직임에. 의정보고대회는 사실, 저희 선거법에 다 있는 경우도입니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 의미는 본인만이 알고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는 의미 이외의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 산악회에 가서 대대적인 여러 가지 말을 한 것과 같이,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외적인 압력이 있어서. 그러면 그 정치적 결단 여하에 따라서는 지역구에 출마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인사를 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인사의 자리일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본인이 국회의원 활동을 다 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울산이 전국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혹시나 대표직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면 또 인사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본인 입장에서 보면 당 대표로서 혁신위원까지 결단돼서 띄운 거잖아요.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수용할 각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용할 내용, 방식,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것인데 그것이 아직은 이르다. 정기국회도 끝나고,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 여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고, 선거제에 따라서 또 정치 공간이 열리고 닫혀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본인이 스케줄을 짰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스케줄을 따서 행동한 것이지, 지금 만약에 의정보관을 안 하게 되면요. 이미 본인은 불출마가 기정사실이라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의 루틴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억측을 억제하는 것이지, 기존의 루틴대로 하는 것인데 왜 앞으로 당에서 있는 암적대로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한 것은, 저는 희생을 너무나 강요하는 것이다. 희생이라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희생의 가치를 키워주려면 압박 수위가 너무 높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도부 내에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인 스스로의 거짓뿐이 없어요. 그다음에 친윤계 인사 또는 영남 중진들의 불출마 이런 것들은 당헌당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인데, 오로지 당대표만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계획하에 어느 정도 일정이 잡혀있을 것이다. 본인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 좀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김 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납니다. 어떤 때는 만나면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대통령을 자주 만난다. 어떤 때는 대통령과 3시간씩 이야기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뭐 가지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죠. 그렇죠. 그게 자체는 이제 그동안 보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은 의뢰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어 왔습니다, 만나는 사진들이.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측에 들어서고,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공식 확인된 게 어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진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참 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공개를 안 했을까? 그리고 왜 김 대표는 이 부분에 공개 요구를 안 했을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만난 건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냐 하면 당대표에게 그동안 대통령이 왜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무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한 것 자체는 결국 대통령과 나의 신뢰관계가 돈독하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윤기찬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김기현 대표가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주 중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결심과 결단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언제든지 어떤 그렇지 않고서는 혁신을 띄울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것들,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어, 아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 될 경우에, 자칫하면 지금 다음 이번 주에 이제 혁신이가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혁신이도 이제 활동을 마무리해야 될 단계니까, 뭔가 성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문제는 김기현 대표 본인이 일단 이제 선거가 패배한 이후에 밑에 있는 임명직 당체를 다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직까지 정책 책임을 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질 것이냐. 혁신이의 실패는 본인의 실패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당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을 내려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인데. 물론 김 대표의 결심과 결단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인유한 위원장은 이번 주 목요일 30일 주류의 험집 출마나 불출마가 없을 경우 강한 메시지를 내겠다고 최후 통첩까지 했습니다. 김 대표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동의하고 또 우리 이현중 논설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혁신이가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요. 지금 대통령의 일방통행적 독단적 국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심판으로 되면서 혁신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사 출신인 인유한 위원장이 등판을 했고요. 누가 아픈 사람이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환자가 어디 있냐. 부산에 있냐. 서울에 있냐.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진단과 처방과 해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혁신하면 민주당도 따라서 혁신할 수밖에 없고 그게 양쪽 정당에도 좋고 국가발전에서 좋기 때문에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기환 대표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통속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인유한 위원장께서 헌신과 희생을 해서 영남의 다선우원 기득권 특권을 버리라고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지만 그 자리를 누가 검사가 채울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그것은 상장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란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호가 왔다. 이런 식으로 윤신 마케팅을 돌아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김기환 대표는 거기다 한술 더 쳐서 자주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세네 번씩 하루에 통화한다. 이렇게 결국 윤신 마케팅으로 가는 걸 보면서 결국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기환 대표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혁신위가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는 모양새라서 그게 좋은 방향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은 어느 정도 모양새로 갖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자리를 검사로 채운다면 이게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으로 될 수 있다는 동속 짜고 치는 고수도 대국민 사기극 사실 방송용어로는 적절치가 않다. 조금 지향을 단호사용의 지향을 지금 한번 부탁을 일단 드리고요. 좀 엄격해지죠. 네. 그 말씀드리려 했는데 사실 이제 발언의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한편 보면 혁신에 동참하거나 혁신의 내용이거나 혁신의 대상인 사람들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일정이나 그분들의 정치적 운명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인위원 위원장이 혁신의 의지를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어떤 간접적인 소통을 얘기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사실 대총실에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이건 이미 다 입증이 된 거고 김기현 대표가 어제 얘기했던 저런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를 얘기한 것은 본인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컨대 내가 혁신 위에서 하는 안건을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의 오해가 아니고 나는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과의 팽당한 게 아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어느 정도 보장해놓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을 위해서는 혁신위의 안건을 받아들여서 본인의 불출마 결단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봐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시용이 아닐 수 있다. 과시용은 지금 과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시하게 되면 저것은 오히려 대통령과의 관계상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더 큰 불이익을 받죠. 그런 취지라면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뉘앙스들이나 목적 등이 나중에 김기현 대표의 조치나 결단을 보고 나서 바로 그 당시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예상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일단 김기현 대표가 울산 지역구를 찾았던 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약속한 원희룡 장관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제 역할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게 설사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도전과 헌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겠다라는 저의 자세와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 인유한 위원장의 회동 요청을 원희룡 장관이 수락을 하면서 성사가 된 만남인데 일단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혁신위의 여러 혁신안이 당에서 계속 부딪혔죠. 풍겨 나오고 대사면 이외에는 사실상 관찰되지 못하는 국면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중진 험지 출마론과 관련해 원희룡 장관이 출로를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시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원희룡 장관은 이번 굉장히 중요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자산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투표력이 있고 거의 전국구 정치인이고요. 전국에서 유권자들이 모르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개항을은 일단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 때부터는 5선을 했고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까지 평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른바 자객 공천으로 활용할 카드. 왜냐하면 이 등 아예 이길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구를 골라갈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데 사실상 자객 이상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지역구의 원희룡이라는 중진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는 게 선거 전략상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럼 인천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에 나설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의 뜻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겠다라는 거에 있거든요. 그는 뭐 개항을 가든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든 간에 본인은 당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다. 거기서 뭐 개항으로 가려고 하면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인요한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걸로 봅니다. 이제 뭐 한동훈 장관도 이제 뭐 곧 출마 선언을 하느라 보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원희룡과 한동훈 이 두 사람 시스템으로 저는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본인의 메시지와 지금 현재 당 지도부 메시지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나는 말한 걸 책임지겠다. 아마 이제 원희룡 장관도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어떤 정책 위상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는 장관직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보를 아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당의 어떤 전면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정책이 이득이 있다고 본인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야지만이 당이 국민들로부터 좀 관심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당에 들어오는 것이 예정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본인도 거기에 충분한 어떤 우위를 보여줘야 될 수 있는 그 정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원희룡 장관의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기에 그럼 앞으로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이 함께 선거를 이끌어가는 국면도 있겠지만. 차기 주자급으로서 약간의 경쟁 관계도 조성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뭐 이 총선에 이제 승리할 경우에 한동훈 그다음에 이제 뭐 원희룡 오세훈 뭐라든지 이 사람들의 경쟁이 그때부터는 본격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본격화가 되더라도 지금은 일단 뭐 누군가 당을 일단 추스리고. 그렇죠. 총선 승리해야지만이 두 사람의 파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파이도 없는데 먹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파이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인위원 위원장은 원 장관이 이제 험지 출마를 할 경우 국민들이 표로 보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험지 가운데 한 곳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이 꼽히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의 이제 전략은 그거겠죠. 지금 계양을에 나와서 당선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대선 주자급으로 본인은 이제 체급을 높이고 덩치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에 우리 민주당이 응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응해줄 필요가 없다. 일단 급도 다르지만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평가절환합니다. 이분이 말이 책임지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말장난과 내로남불로 지금까지 모은 거고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생각이지만 근거가 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의혹인 의혹이지만 대주지사 시절에 본인도 건설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일타강사로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인을 정신과 의사를 600만 원짜리 교육청에 채용한 의혹이 있는데 그리고 본인도 법화 부정 사용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인카드를 공격하여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잠시만요.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 감사나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거는 이건 언론의 의혹의 보도가 나온 내용들이고요. 의혹들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전략에 우리 민주당이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됐든 아니면 불출마 선언이 됐든 더 큰 전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구는 정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전략하고 같이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해 출마를 하든 그렇지 하든 관계없이 민주당은 민주당의 전략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총선 구원투수로 주목받는 또 한 사람이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총선에 대한 한 장관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총선 출마서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문제여서요. 말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 이 지방의 현장 방문 같은 것도 같은 취지고요. 총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될 인물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정도는 아는데요. 제가 특별히 거기서 드릴만한 말씀은 없나요. 한동훈 장관, 최근 전국 주요 도시를 돌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는 법률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 장관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혹시 한 장관의 행보 움직임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력이 비슷해요. 검사 출신의 법률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원 그간의 정치적 역정을 비춰보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한 장관은 비난 내지 비판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조언하는 취지로 읽혀지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지칭한 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난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지금 핫한 분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또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발언이 아직까지는 비난 쪽은 들리지는 않고요. 비판이나.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법률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의 어떤 교감, 공감 이런 능력이 탁월하여지만 훌륭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금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언론적인 발언이고 저는 저기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다고 봐요. 저 말은 뭐냐면 출마하라라는 동료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십니까. 출마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찾아가서 저 앞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야. 이 말이 출마 동료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본인을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을 한 것이다. 찾아오기를 혹시 홍 시장이 바라고도 있을까요? 지금 찾아갈 명분이 없잖아요. 사실 본부 장관을 그만두고 찾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시기가 아닌 것이고 또 한동훈 장관이 저는 원론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총선 출마에 대한 결심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어떤 여러 가지 반응 이런 것들과 관계 때문에 저는 조심스러운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국을 누빈다라고 민주당이 자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무장관으로서 현장 방문이라는 것을 칭찬해 줘야 될 일이에요.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거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답변 차원에서의 한 발언이지 먼저 본인이 작심하고 내는 발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박범계 장관의 경우도 100여 차례 현장을 돌아다니셨어요. 그중에 10몇 차례를 본인 지역구를 갔어요. 대전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판 안 하면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왜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냐. 이것은 국정을 할 때 현장 방문을 우선시하라는 이전의 민주당의 조언에 비춰보면 저는 좀 선별적인 이런 비판이다. 일단 한 장관의 어떤 행보를 밟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한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한다면 출마 방식 여기에 좀 주목이 되거든요. 험지 출마, 텃밭 출마, 비례대표 출마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홍준표 시장처럼 고향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서울 지역구를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출마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동훈 장관이 일단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원희룡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어떤 된다면 당에 도움이 되는 지역에 가서 출마할 가능성이 크고요. 당선이 확실한 지역, 또 여러 가지 고려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간에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하려고 하면 자기 지역에만 묶여있을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선택할지 그거는 따라 나눠지겠지만 어쨌건 한동훈 장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정치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의 어떤 정치인과는 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언행과 행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한동훈 장관에게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느냐. 기존의 어떤 정치인과는 여러 가지 문법도 다르고 또 하는 본인의 행동도 다르고 그런 것이 또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도 저는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난만 하지 말고 본인들은 그럼 어떻게 한동훈 씨의 정치에 대해서 어떤 정치를 보여줄지 이재명 씨의 방탄 정치를 보여줄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장관으로서 현장을 방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이런 방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을 또 직격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도 있었는데 이거는 반박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전국을 다니는 것 자체도 여러 파장을 낳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그 가서 내는 메시지가 정무직, 국가공무원원에서는 사실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야 바보야 라는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을 차용해서 이런 바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아예 언급을 하는 그런 부분들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 총선에서 정말 중책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수도권, 서울에서 준비하시는 국민의힘 분들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건 방송에서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단 정치적 경험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확장성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서스럼 없이 계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중책을 맡았을 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이번 총선은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얼굴이 대기에는 일단 구도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조금 견인을 해낼 수 있는 좀 어려운 그런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현실적인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과의 공방 속에 한동훈 장관이 한 정확한 발언은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정확한 발언이었고 이렇게 한 장관에 대한 주목도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대구를 또 찾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대구엑스포 서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장소가 또 대구예요. 지금 두 달 사이에 대구만 6차례를 찾았는데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앞으로 향후 행보에 대한 가닥을 아직 잡지 않았는데 오늘 또 발언 보니까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예컨대 너무 자세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간에 본인이 보였던 정치 행보와 다른 뭔가 다른 어떤 비판적 견지를 많이 했어요. 예컨대 대구에서 보수당이 한 게 뭐였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대구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 서진 정책을 취하면서 민주당이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 광주, 전남 이 지역에 민주당이 해 준 게 뭐였냐 집권 이후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의 문법을 그대로 옮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성 정치인의 문법을 해보지 않겠다고 실력과 매력을 겸비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책에 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진영을 곁된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본인의 정치 행보하고 안 맞는 것이고 이전에 광주 복합 쇼핑몰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똑같은 형태를 대구에 가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발전이 지시되어 있는지 객관적 사실관계도 입증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인프라가 어떻게 부족한지 인프라 부족한 건 분명히 국가의 문제지만 저는 인프라가 부족한 건 못 봤거든요. 산업생태계가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 대구입니다. 그것은 전남도 마찬가지 산업생태계가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산업 인프라가 바뀌는 과정이라.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일부러 방치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걸로 볼 때 본인이 기존했던 정치 문법과 다른 문법을 구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결심을 했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런 정치를 하기를 기대하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기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70년대 산업화, 6.25전쟁, 한국전쟁 이야기를 하는 건 과거의 신기루를 쫓는 사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한동훈 장관이 며칠 전 한 발언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한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마치 겨냥한 듯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대구에 제가 몇 번 들락거리니 대구가 많이 바뀐 것 같다. 몇 주 새 고관 대작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에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서 한 말인데 한 장관은 겨냥한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착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되고 가니까 다 모이더라. 내가 뭘 하니까 또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글쎄요. 그거와 상관없이 한동훈 장관이 가서 한 이야기는 대구 시민들의 어떤 자존감,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야기죠. 그게 단지 무슨 신기루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성장의 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쭉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거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문 같아요. 그 정도니까? 뭐 대구시에 대한 발전 쭉 이야기를 했던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요즘 입에서 노원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본인의 지역구조. 그렇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은 노원에 계속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원의 발전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동안 본인이 수차례 이야기했나? 노원에 공천 안 주면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대구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발언이 왜 바뀔 때 왜 바뀌었는지 자기 위상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지금 본인이 대구의 무슨 시장처럼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등등 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노원은요? 노원은 어떻게 할 건데요? 노원의 발전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어떤 몸값을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의 어떤 가장 강력한 지지가 이제 대구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를 어떤 면에서 좀 흔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좀 협상력을 높이를 한 게 아닌가. 정말 뭐 신당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본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나는 이렇게 당신들의 지지기만 흔들어 놓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행보로도 읽혀지긴 하는데 대구 발전의 영향력 확대다. 그렇죠. 그런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뭐 대구 발전, 저도 대구 사람입니다만 대구 발전이라는 게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제조업 위주에서 새로운 어떤 모색하지 못한 거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뭐 단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겠죠. 그걸 또 정치인들이 풀어야 될 과제인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왜 본인은 대구로 갈 수 없는지 그 이후부터 먼저 설명해야 될 겁니다. 일단 협상력을 좀 높이려는 의도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나는 전당대회에서 약속했던 이 대선 승리를 이뤄냈다. 더 큰 전쟁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는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면 한동훈 장관은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들려줬고요. 이준석 대표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한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를 얘기했다면 이준석 대표의 미래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한 표 주십시오를 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해야 할 말을 하고 당당하게 한 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태도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냐는 따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정확하게 타겟이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타격한테 타겟한테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정치인으로서 참 부러운 게 깡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깡을 보여줬다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에 이 깡은 바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위상이라 이런 걸로 반영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런 질문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 메시지는 아주 싸가지 없어 보이지만 아주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일단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신당 창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빨라질 수는 있어도 늦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고관대작들이 대구를 드나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한 장관을 특정해서 저격을 했다기보다 대통령부터 영부인까지 전부 다 왜 서문시장을 가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대구의 미래에 대해서 현 정부가 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걸로 현재까지는 들어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장소를 두고선 가서 이명웅 씨의 콘서트가 오늘 오후 6시에 열리는데 왜 같은 장소냐 이런 의문도 나왔는데 이거는 단순 해프닝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는 적은데 이명웅 씨가 또 대대적으로 큰 콘서트를 4시간 뒤에 같은 장소에서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웅 씨의 팬들이 오는 걸 마치 본인을 찾아와서 지지하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이명웅 씨의 콘서트 장소들과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시민들을 만났던 장소 동선을 했을 때 겹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 폄훼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4시간이나 있고 대구에서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한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4시간 전에 본인을 보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도 자체가 아니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30일 목요일은 국회도 군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30일 본회의 소집을 놓고 여야는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쟁의 이유는 무엇인지 여야 입장부터 듣고 옵니다. 정작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미는 민주당의 행태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쟁용 탄핵 추진을 멈추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희는 예산안을 원한 법정 시한안에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게 저희는 당연한 목표고 다른 사안 탄핵안과 연계한다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실대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 본회의를 아예 열 수 없다. 좀 이런 팽팽한 상황 같아요. 사실 30일, 1일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합의된 본회의 일정이지만 그 일정은 12월 2일까지 처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법정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30일, 1일 날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박차를 가자라는 취지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날 만약에 탄핵안을 그날 통과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 자체는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예산안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큰 쟁점이 많지 않단 말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국 예산 때문에 많이들 엉비됐었고 그다음에 범죄정보, 범죄당, 인사정보관리단 이 문제 때문에 또는 법인세 이런 문제가 치열하게 다투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쟁점이 12월 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쟁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원자력 관련된 것들만, 생태계 관련된 예산만 통째로 날렸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열심히 예산안 심사만 거친다 그러면 법정 설정 내에 처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탄핵안에 대해서 만약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임시를 잡으면 돼요. 이게 왜 지금 당장 필요한 건지 모르겠고요.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고요. 그럼 방통의 기능이 아예 없어집니다. 방통의 기능이 할 수가 없어요. 검사 탄핵과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 갑자기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서 30일 1일 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탄핵안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국정한축을 책임지는 민주당의 자세다. 일단 예산안 통과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유가 그겁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게 국회의 기능이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예산 편성까지 다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산 편성까지 다 합니까? 행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예산 편성까지 하기 때문에 국회는 사실 그거에 대한 심의만 하고 있고 그래서 상권분립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한테 많은 힘이 기울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인데요. 국회는 예산 심의라는 국회가 해야 될 기능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온 탄핵안은 예산안과 별개로 해서 탄핵안은 탄핵안대로 지난번에도 하려고 그랬던 거고 추진하는 겁니다. 왜 탄핵안을 하냐면 지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김건희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부분. 이것도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여져요. 검찰이. 그다음에 장모님에 대해서도 사실 봐주기 기소를 했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판단이 됐는데 이번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이것도 사실은 처남의 마약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는 지금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들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연관 없지만 이것대로 검사들이 통제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이기 때문에 검찰들을 국회에서 통제받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통제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탄핵은 추진했으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예산안을 예산낸 대로 심사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지금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검사 탄핵안도 사실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대검에다가 범죄 경력을 했다는 이런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보통 조회를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명 요구 받아서 첨부하지도 않으셨어요. 기사만 첨부해서 탄핵안을 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방통위원장 탄핵의 경우에는 사실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 중에 왜 두 명으로 했냐라는 겁니다. 5인의 합의제기구인데 두 명으로 해서 여러 안건을 처리했냐. 그런데 탄핵안 해서 직무정지에 대한 한 명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방통위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논리구조라면 다섯 명을 만들어놓고 탄핵을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두 명으로 해서 탄핵을 해놓고 한 명으로 만들어놓느냐 이거죠. 그 한 명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통위에 대한 국가기능을 만약에 살릴 목적이라 그러면 그러면 탄핵 시기를 늦추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논리 스스로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직무정지를 통해서 방통위가 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방지하고자 막고자 하는 게 아니냐라는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밝혀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얘기했습니다. 방통위 구성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엔 그게 성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야당이 구성하는 방통위원 추천을 방해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방통위를 구성하고 지금 하는 행위를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저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최민희 의원님 저도 잘 아는데 최민희 의원님이 싫어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간에 어떤 겸직을 어떤 직에 있었단 말이죠. 그 직을 겸임한 직을 수행한 분이 방통위법에 따르면 못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행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에 따르면 자격이 안 된다. 그분의 인격적 자격이거나 경적적 자격이 아니고 법적 요건에 따른 자격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거부를 한 것이지 민주당이 추천하는 분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3명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분을 추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간에 근 한 6개월 정도인가요. 그 정도까지 계속 유지해 온 걸로 따르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의 제대로 기능을 행사하자라는 취지의 주장과는 저 안 맞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한 맞지 죄송합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나기는 어렵고 일단 민주당과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면 일단 민주당 쪽의 움직임은 막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주 펼쳐질 국회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